다큐멘터리 이상남, 연출 이상여 대왕마마, 백제군사가 3만원 넘는 것 같사옵니다 장수가 누구라 하던가 근초고왕의 아들 수라하옵니다 소장이 기병을 이끌고 나아가 무찌르겠사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백제의 수곡성을 함락시킨 것을 복수하러 온 거 아니겠느냐 독이 올라있는 적군과 애써 맞서서 군사를 이룰 필요가 뭐 있겠는가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방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백제군이 성을 겨울하지 못하도록 공사들은 화를 쏘아라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앞에서 드라마로 꾸며서 소개해드린 전투 장면은 고구려 제17대 임금인 소수림왕 7년에 있었던 평양성 전투 장면입니다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했을 뿐만 아니라 인제 양성을 위해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내치에 힘쓰던 소수림왕이 백제군이 화살에 맞아 전사한 부왕 고국원왕이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의 수곡정을 쳐서 함락했다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평양성 공격은 고구려의 수곡성 침략에 대한 보복 전쟁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결과로 어느 쪽이 이득을 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초고왕 때 고구려와의 수곡성 전투에서 패한 뒤 군사를 크게 일으켜 이를 보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다가 근구수왕 3년에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침범하였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나오는 기록이 이러하고 고구려 본기의 기록은 또 이렇습니다 소수림왕은 같은 해 11월에 다시 백제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 역시 고구려나 백제 쪽 기록 모두 그런 전쟁이 있었다고만 돼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패배한 전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림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내정에 힘을 기울여서 통치체제를 굳건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인 고구권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만 그 일련의 전쟁을 통해서 백제에 그다지 큰 타격을 가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을 3년쯤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림왕 4년에 왕위 아우 이연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연은 소수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고국양왕이 되는 인물이고 갓 태어난 아이는 그의 아들 담덕입니다 소수림왕의 조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담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훗날의 광개투왕입니다 담덕이 태어난 해가 서기로 치면 375년인데 그렇다면 같은 해에 백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초고왕 30년 겨울 11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단국대학교의 서영수 교수는 자신이 쓴 논문에서 담덕의 탄생과 근초고왕의 사망을 동아시아의 질서를 역전시키는 숙명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제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정복군주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난 것은 백제의 힘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사건인데 반하여 광개투왕의 탄생은 거대제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소수림왕 8년 9월 대왕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백제군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기라도 한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북쪽에서 거란이 우리 고구려의 변경을 침략해 8개 부락을 이미 함락시켰다 하옵니다 그런데 거란이 고구려를 침략했다는 바로 그 기록이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소수림왕 8년 가을 9월에 거란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8개 부락을 함락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요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요나라는 중국 최초의 정복왕조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역사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것이 바로 이 거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거란이 4세기 중후반경, 후반경의 네몽골지역 오늘날의 시라무레나 유역에서 바로 본격적인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고구려의 변경을 침입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강선 숙명여대 강사의 설명입니다 덧붙이자면 거란은 한자의 우리식 발음으로는 글단이 됩니다 이 거란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흉노족이다, 선비족이다, 흉노와 선비가 융합한 세력이다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란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고구려 영토 중에서 요하 서쪽 지역을 차지했다가 다시 세력이 커져서 10세기 초에는 발해를 무너뜨리고 요나라라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거란이라는 존재가 중국 사서에는 보이지 않다가 처음으로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소수림왕 기록에 돌출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나대 서영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족속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고보다 조금 뒤 시기에 등장을 하고 소수림왕 때 이때는 거란이라는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거란과 고구려가 충돌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과연 이 기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어떤 북방민족과의 싸움을 그냥 나중에 거란족이 유명해지니까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상식화된 거란의 등장 시기보다 더 먼저 거란이 등장해서 고구려하고 싸운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림왕은 재위 14년째 되던 서기 384년의 세상을 떠납니다 선대왕인 고국원왕 시기에 모용선뷰의 연나라로부터 수도를 함락당한 적이 있는 데다 북쪽으로 영토 확장을 깨하던 백제군과 싸우다 임금이 전사하는 고구려는 일대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세웠으며 율령을 재정 반파하여 국가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짐으로써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 임금이었습니다 강선 숙명여대 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런데 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시기에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만 그 발전이 가능한데 고구려사에서는 광개토대왕이 장수왕대에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전 단계로써 체제 장비가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소수림왕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발전은 바로 소수림왕대에 체제 정비가 바탕이 되어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사에서 소수림왕의 통치 시기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시기의 번영은 소수림왕의 튼튼한 체제 정비 업적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계에서는 소수림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수림왕은 소해주류왕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구부이며 고국원왕의 아들이다 그는 신체가 장대하고 웅대한 지략이 있었다 여기서 소수림왕의 다른 이름이 소해주류왕인데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제3대 대무신왕을 대해주류왕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서영대 교수는 얘기합니다 아마 소수림왕이 묻힌 지명이 소해주류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해주류인 것 같습니다마는 소해주류왕과 좀 대비되는 것으로서 대해주류왕이 있습니다 대해주류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구려의 3대 왕이었던 대무신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무신왕은 부여를 정벌을 하고 고구려의 초기에 기초를 다졌던 왕입니다 그런 큰 해주류왕이 있고 바로 소수림왕은 그게 대비되는 작은 해주류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무신왕에 못지않게 고구려의 기초를 다졌던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좋습니다 고구려 제18대 임금은 고국양왕입니다 고국양왕의 이름은 이연이며 혹은 어지지라고도 한다 소수림왕의 아우이다 소수림왕이 제위 14년에 죽었으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아우 이연이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국양왕 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국양왕은 태어난 연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몇 살 때 왕위에 올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인 소수림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를 순탄하게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국양왕 2년 여름 왕이 군사 4만을 출동하여 요동을 습격하였다 여기서 고국양왕이 습격했다는 요동은 연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곳입니다 연나라는 고구려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역대 왕들이 요동 땅을 사이에 두고 대를 이어 전쟁을 했던 바로 그 모용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수림왕 때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주었던 진나라의 부견이 연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연나라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단국대 서영세 교수와 강선 숙명여대 강사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모용선비가 세운 나라가 4개의 나라가 있어요 전연, 후연, 서연, 남연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것이 전연이고 그 다음이 후연인데 그 모용수는 원래 모용선비 출신이지만 부견의 인격이랄까 인덕에 감화돼서 부하로 있었는데 그 전진이 붕괴되니까 모용수가 다시 자의 고향지역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후연인 것이겠어요 그 후연이 국가를 언제 세웠냐면 384년 바로 고고양왕에 직위했을 때 고고양왕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전연이 멸망한 후에 또 후연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거든요 후연하고 고구려의 접경지역이 바로 요동입니다 그래서 이 요동지역을 사이에 두고 후연과 고구려가 서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쳐들어가면 다시 또 후연이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양국의 어떤 국경지대로서 양국이 서로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전략적인 요충지이면서 첨예하게 양국이 대립하면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역이 바로 요동이라고 하겠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구권왕 시기에 고구려의 환도성에 쳐들어와서 미천왕의 시신을 볼모로 가지고 갔던 모용황의 연나라를 역사적으로는 전연이라고 부릅니다 모용황이 죽자 그의 아들 모용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모용위의 동생 모용수는 진나라 즉 전진의 부견에게 가서 투항하고 그의 부하가 됩니다 얼마 뒤에 진나라의 부견은 모용위가 이끌고 있던 연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전진의 부견은 소수림왕에게 불교 경전과 승려를 보내주는 등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고구려와는 별 문제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모용시 세력의 연나라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전진의 부견이 중원 통일에 집착한 나머지 섣불리 동진을 공격하다가 비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부견의 부하였던 모용수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하북으로 가서 유지와 기주라는 곳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모용시 일족이 세웠으니까 연나라인데 이때 세운 연나라를 후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용수가 이끄는 바로 이 후연이 요동지역을 차지하고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니 두 세력 간의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고구려구는 듣거라 지금 모용수 일족이 연나라라는 국허를 다시 내걸고 요동땅을 차지하고 있다 놈들을 차 부수고 요동땅의 주인이 우리 고구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왕이 직접 사만이라는 대군을 지휘하여 요동정벌에 나섰으니 대단히 규모가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양왕의 형인 소수림왕이 죽은 때가 12월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지내고 즉위 절차를 밟고 하는 데만도 상당한 기일이 걸렸을 것이고 그처럼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위하자마자 다음에 6월에 요동정벌에 나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국양왕은 소수림왕 시기에 이미 형을 도와서 애적과 싸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겠죠 따라서 고국양왕의 요동정벌은 이미 선대왕인 소수림왕 때부터 준비해오던 전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국양왕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며 출정한 첫 정복전쟁에서 대대적인 전과를 거둡니다 삼국사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국양왕이 군사 사만을 이끌고 출동하여 요동을 습격하였다 연나라 임금 모용수는 대방왕 좌로 하여금 용성을 수비하게 하였다 좌는 고구려 군사가 요동을 습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마학경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가 이들을 격파하고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처부수고 남녀 만명을 생포하여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해 겨울 10월 연나라 모용농이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하여 요동과 현도 두 군을 회복하였다 예전에 유주 기수 등지에 있던 유랑민이 다수 토항해 왔는데 모용농이 방연을 요동태수로 삼아 그들을 무마하였다 고국양왕이 정복했던 요동과 현도를 넉 달 만에 다시 연나라가 뺏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고국양왕이 그 이후 다시 요동을 정복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국양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개토왕의 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광개토왕 5년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부산을 지나 염수 언덕에 이르러 6,700군데에 군형을 쳐부수었다 어가를 돌려 돌아오는 길에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와서 역성 북풍으로 왔다 왕은 사냥을 준비하도록 하고 국경을 시찰한 뒤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광개토왕이 서쪽으로 진출하여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순시했다는 북풍 역성이 바로 요동 땅입니다 광개토왕은 이 지역을 침략해서 빼앗은 게 아니라 이미 고구려 영토인 요동 땅을 순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광개토왕태 요동을 확보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광개토왕태 요동을 정보를 했다면 그 기록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오고 그보다 더 서쪽의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돌아온 길에 자기 땅을 순시했단 말이죠 순시했는데 그 땅들이 어디 있냐면 북풍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오늘날 요동지역에 요하선을 쭉 따라 있는 성들인데 그 성들을 자기 땅을 순수했단 말이죠 우리가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우잖아요 순수했다는 것은 자기 영역으로 확보된 지역을 땅을 순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 이곳을 땅을 확보했냐 광개토왕 때는 영락 5년에 처음으로 원정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김부식을 비롯한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그 요동 땅을 왜 중국의 연나라가 다시 빼앗았다고 적었을까요 이는 중국 역사서를 보고 기술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나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북사열전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진나라 효무 태원 10년에 이르러 고구려가 요동군과 현도군을 공격하였다 후연의 모용수가 동생 모용농을 보내어 고구려를 쳐서 다시 회복하였다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고국양황 편에 나오는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자기 영토를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고국양황이 일시 점령한 요동군과 현도군을 되찾았다고 덧붙여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서영수 교수의 분석입니다 물론 김부식 일행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광개토 대왕능비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비석에 적힌 내용 또한 알 수가 없었겠죠 고국양황 3년 8월 서쪽으로 요동과 현도를 점령했으나 연나라 군사들이 언제 또 침략해올지 모른다 변방의 군사들에게 방비를 철통같이 하라 이르라 예 대왕마마 그런데 남쪽에서 우리 국경을 넘어와 약탈을 일삼는 백제군이 걱정거리이옵니다 아버지 고국원황의 원수를 형님이 제대로 갚지 못했으니 이번에야말로 백제를 영징해야겠다 기병과 보병들에게 출동을 명하라 예 대왕마마 자 장졸들은 출동 준비를 갖추라 그러나 고국양황 역시 백제와의 첫번 싸움에서 큰 전과를 올리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적어놓은 삼국사계의 기록 중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올라있습니다 고국양황 3년 가을 8월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남쪽으로 백제를 쳤다 소가 말을 낳았는데 발이 여덟 꼬리가 두개였다 겨울 10월 복숭아와 오약꽃이 피었다 발이 여덟이나 되고 꼬리가 둘씩이나 달린 말이 소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우습지 않습니까? 게다가 음력 10월이면 추운 겨울철인데 봄에 피는 복숭아꽃과 오약꽃 즉 자두나무 꽃이 피었다는 사실도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내용이 고국양황의 백제 정보를 기록한 내용 바로 뒤에 붙어 있다는데 착안해서 흥미로운 해석을 시도한 제아사학자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복사꽃을 나타내는 한자는 복숭아 도자이고 오약꽃을 상징하는 글자는 오약 이자이다 둘을 합하면 도이가 되는데 이는 섬도에 오랑케 이자를 붙여놓은 도이와 발음이 같다 섬나라 오랑케라면 외, 즉 오늘날의 일본을 뜻한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도인은 외와 교류하고 있던 구태백제와 외교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소가 말을 낳았다는 것은 소머리 모양의 농사의 신을 숭배하던 송화강 유역에서 이주해온 구태백제를 가리키고 말은 마한 지역에서 건국된 온조백제를 가리킨다 소가 말을 낳았다는 것은 구태백제가 부모, 즉 종주국이고 온조백제가 복속국이라는 의미다 발이 여덟, 꼬리가 둘이라는 것은 두 백제가 한 대 붙어있는 같은 세력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고국원왕은 8월에 온조백제를 공격하였다가 10월에 구태백제와 외교적으로 접촉을 해보니 구태백제와 온조백제가 같은 세력임을 알고 공격을 중지하고 돌아왔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복사꽃과 오약꽃이 피었다는 의미의 도의화라는 글자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만도 세 번이나 나오고 백제본기에 한 번, 신라본기에 여섯 번이 등장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상상 자체가 학자들이 할 몫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고대 역사를 기록한 사서에 나타나는 이런 기록들은 실제로 일어난 특이한 자연현상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어떤 정치 상황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대왕 마마 백제의 진사왕이 달솔 진가부를 시켜서 우리 고구려의 도합성을 쳐부수고 주민 200명을 생포하여 돌아갔다 하옵니다 어허,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작년 가을에도 백제군이 몰려와 남쪽 변경 지역을 약탈해가지 않았느냐 이놈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고국양왕 시절 고구려는 수차례 백제와 크고 작은 싸움을 벌였으나 상대에게 별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백제의 국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백제가 한강 6월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중국의 요서 하북 일대와 동천인 구주 일대의 상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군사계지 등 그런 국가니까 실제로 이 백제가 고구려보다가 먼저 그런 유리한 진약적 위치 때문에 3세계대는 이미 백제가 먼저 윤령을 반포한다든지 선진을 먼저 해요 고구려보다가 고구려가 백제한테 싸워서 고구려가 진 건 당연한 것이겠어요 말하자면 문화나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어느 단계까지는 단순한 전투력만 가지고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국가가 되려면 그런 것이 완비가 돼야 될 텐데 아직 고구려는 그 당시에 그렇게 못했고 무엇보다 백제는 기호지방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과의 해상을 통한 중계무역이 활발해서 고국양왕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의 국력을 능가했다는 것이 서영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요서경략설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에 존재했다는 것이 우리 상식인데 송나라의 삼하광이 편찬했던 자치통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여는 녹산에 거쳐 하였는데 백제의 침략을 받아 불악이 쇠산해져서 서쪽 연나라 근처로 옮겼으나 방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고구려보다 더 북쪽에 있던 만주 송하강 유역의 부여국을 어떻게 백제가 침략할 수 있었을까요 학계 일부에서는 자치통감에 나타난 백제를 고구려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얼마 전 백제의 대륙 진출을 증명하는 논문이 발표되는 등 백제가 당시에 발달한 해상교통을 통해서 중국의 요서지방의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요서경략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양왕 시기의 백제는 고구려에 비해 결코 약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광개토 대항대에 이르면 힘의 저울추는 현저하게 고구려로 기울게 되죠 그렇다면 당시 신라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내물이사금 즉 내물왕 37년 봄 신라왕실 고구려에서 우리 신라에 사실을 보내왔단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고구려의 고국원 왕이 사신을 통해서 우리 신라에 별도로 요구한 게 없었느냐 예 대왕마마 그저 두 나라 사이에 우호를 약속하기 위해서 온 사신이라 하였사옵니다 우리가 그 요청에 화답할 방법이 뭐 있을까 다음 예로 귀한 물품을 보내면 될 것이옵니다 물품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보내야겠다 고구려는 백제를 능가하는 강국이 아니던가 여봐라 이찬 대서지 아들 실성을 불러오너라 고구려의 사신 편에 골모로 보내야겠다 대왕마마 그건 아니 되옵니다 실성은 우리 신라 왕실의 기둥이옵니다 그럼 우호를 약속하는 증폐인데 아무나 보낸단 말이냐 이찬 대서지는 내무랑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볼모로 딸려보내는 실성은 내무랑의 조카가 됩니다 그냥 조카가 아니라 나중에 내무랑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모름지기 왕실의 실세였습니다 백제는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라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라는 백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의 지원과 원조가 절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또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가 이전 시기부터 계속 고구려의 국경 지역을 침패 들어와서 여러 차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도 신라를 고구려 편에 끌어들임으로써 백제를 국제적으로는 견제하면서 신라는 고구려가 볼모를 보내도록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왕족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국양왕 9년 봄 신라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약속하였다 신라왕이 조카 실성을 볼모로 보내왔다 삼국사계의 고구려 본기 내용이 이러하고 내무랑 37년 봄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왔다 내무랑은 고구려가 강성한 나라라 하여 이찬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보내 볼모로 삼았다 신라 본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랑은 국력이 강성한 고구려의 힘을 빌려서 백제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요구하지도 않은 볼모를 보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 건너 외나라에서도 군사들이 몰려와 어촌의 민가를 노락질하기 일수였으니 그만큼 신라의 사정이 절박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라에서는 왕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서라도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내부적인 사정이 상당히 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를 견제해야만 하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정말 아주 예외적인데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신라가 고구려와의 외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만큼 백제가 신라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사신으로 갔던 실성은 9년 만에 신라로 돌아갑니다 공교롭게도 실성이 볼모에서 풀려나 신라로 돌아간 그 이듬해에 내무랑이 죽고 볼모였던 실성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실성은 신라의 변방을 노락질하던 외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죽은 내무랑의 아들 미사은을 외국에 볼모로 보내고 자신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고구려에도 내무랑의 또 다른 아들 보코를 볼모로 보냅니다 선왕의 적통 왕자 둘을 볼모 외교로 이용한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고국 양왕이 내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고구려 백성에게 하교하노라 모든 백성은 불교를 숭배하여 복을 받게 하라 고국 양왕은 선대왕인 소수림왕이 받아들여 포교를 시작한 불교를 모든 백성들이 숭배하여 복을 받도록 하라고 선포하는 왕의 교서를 내립니다 구원받는 이런 것보다는 현세에서 복을 받아라 현세의 이익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국 양왕 9년에는 또 이어서 종묘를 수리하고 그러니까 왕실의 조상을 받던 종묘를 수리하고 사직을 처음 세웠다고 합니다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묘는 혈연적인 어떤 왕의 정통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곡식이니까 지역의 장악하는 데 대한 정통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요 이나대 서영대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물론 고국 양왕이 불교를 숭배하라고 교서를 내린 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강선 숭명여대 강사의 얘기입니다 불교를 선호하고 신봉했던 계층도 대부분 집의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단순한 종교사상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불교는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과 또 부처님을 믿는 모든 중생들 불교들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심어주는 종교적 성격이 있고 이것은 세속적인 정치권에서 보면 최고 지배자인 왕을 정점으로 해서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심어주는데 이런 불교 사상이 정체적으로도 크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귀족 세력 중심으로 운영되어오던 지배 질서를 왕 중심의 통치 질서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불교가 활용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불교를 숭배하라고 교서를 내리는 한편으로 태학을 세워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가 하면 사직단을 만들어서 토지신에게 빌도록 하는 등 여러 종교를 한꺼번에 장려하다 보면 종교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불러올 염려는 없었을까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들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유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에 비해서 인간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사후세계의 문제나 또는 인과응보의 문제 같은 것은 또 불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역할 분담도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종교의 성격이 투쟁적이지 않고 한편으로는 종교의 역할을 서로 인정했던 그런 면에서 서로 큰 문제 없이 큰 마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국양황은 재위 8년째 되던 서기 392년 여름 5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비교적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강대국이었던 후연을 쳐서 요동 땅을 정볼하고 남으로는 백제를 견제하고 신라를 보호국으로 복속시키는 등 그 업적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광개토왕이 고구려사 전체를 통틀어 워낙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그의 아버지였던 고국양황을 소홀히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소수림왕과 고국양황, 이 두 형제의 임금이 닦아 놓은 기초가 없었다면 광개토왕이 그러한 전성기를 구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광개토왕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광개토왕 시기의 고구려는 단순히 고대국가 시대의 전성기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절대적 패자로 군림하였던 우리 민족사 전체의 영광을 상징하는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광개토왕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개토왕의 이름은 담덕이며 고국양황의 아들이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체격이 크고 생각이 담대하였다 고국양황 3년, 13살의 나이에 태자가 되었다 고국양황 9년에 왕이 사망하자 태자가 왕위에 올랐다 가을 7월,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10개의 성을 빼앗았다 북쪽으로 거란을 공격하여 남녀 500명을 생포하고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삼국사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째 좀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는 백제를 공격하여 10개의 성을 빼앗고 거란을 공격하고 또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하는 등의 정복전쟁을 광개토왕이 즉위하던 원년에 모두 해치운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삼국사기에는 연도 개선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임금이 죽자마자 다음 임금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그 해의 남은 기간은 죽은 왕의 제위기간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 해를 새 왕의 즉위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섯달 스무 날에 왕위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열흘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 해가 즉위원년이 되고 해가 바뀌면 2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개토왕의 경우 고국양왕이 죽었던 서기 391년을 원년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해를 원년으로 표시해놨기 때문에 1년이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즉위하자마자 원년에 거란을 공격하여 남녀 500명을 성포했다고 했는데 거란 정별은 원년에 한 일이 아니라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의 한 일을 잘못 적은 것입니다 물론 김부식 일행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당시에는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원년에 한 것으로 뭉뚱그려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의 김부식도 몰랐던 거란 정별의 연도를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안의 국내성에서 광개토 대왕 능비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개토 대왕 능비는 광개토 대왕이 이룩한 업적을 기리는 일종의 송덕비인데 고구려의 건국 역사와 광개토왕의 업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왕 능비는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 3년에 세워졌는데 김부식 일행이 만일 이 왕 능비의 비문을 읽었더라면 삼국사기의 장수왕 편에 장수왕 3년의 국내성 고도에다 광개토 대왕 능과 함께 기념비를 세웠다 이 정도의 기록은 남겨두었겠죠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개토왕이라고 부르는 그 임금의 호칭입니다 비문에 새겨져 있는 정식 시호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소개해 드렸듯이 고구려 왕의 왕호는 죽어서 묻힌 장지의 이름을 따서 붙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의 국강상은 묘지가 있는 지역의 이름인 셈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광개토경은 활발한 정복활동으로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힌 업적을 기리는 이름이고 그 뒤에 붙은 평안은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려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태평성대를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의 태왕 앞에 붙어 있는 조울호자는 일종의 미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에 있는 태왕을 설명할 차례인데 클 태자를 쓰는 이 태왕은 대왕 중의 대왕 즉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나라의 왕은 그냥 왕 혹은 대왕인데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섬김을 받으면 황제가 됩니다 황제라는 호칭은 중국식이고 중국의 황제에 해당하는 칭호가 바로 태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당 광개토태왕이라고 불러야 하겠으나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미 광개토대왕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편의상 광개토왕 혹은 광개토대왕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나열하면서 광개토대왕 몇 년이라고 하지 않고 길령자 즐거울 낙자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락 8년에 연나라를 붕괴시켰다 이런 식입니다 영락은 고구려사에 처음 등장하는 연호인데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원의 천하질서에 포함된 주변국들은 중원왕조의 연호를 썼는데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쓴 것은 고구려가 중원왕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천하질서를 동방에 구축하고 그 패자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속국이었다는 중국 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광개토대왕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7편 고국양왕 영웅 탄생의 기반을 닦다 이상락극본 김연갑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